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짠! 가을 소품 가기 대작전! 일단 첫 번째로 도시락 사려고 재료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뭐가 될거야? 짠! 이거! 마리오? 아 마리오. 귀엽지? 망했네? 뭐가 망했어? 그래서 이거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데 일단 한번 해보려고 동아 위에 딱 얹어가지고 얘를 이렇게 가지고 랩으로 싸서 오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 귀여워졌어 뭐지? 귀엽지? 마리오 핵심이 뭐야? 핵심? 응 눈? 모자 모자를 핥혀야겠다 이거 끝에 보면 이렇게 꼬아주고 딱 이렇게 이렇게 한 명 이제 모자가 완성됐어 조심스럽게 그래가지고 눈알을 한 번 눈알을 눈알을 또 먹고 밥을 이런 거 안 만들어 봤어 나도 오오오오오오오오 panda 가까이서 와보시겠어요? 음? 그런데 그렇다 drown 돈이를 원래 그럴듯하게 보이려면 이런 풀테기들이 저기서야 해 얘네를 좀 깐거지? 입어보이게 안 먹으면 난 이거 안 먹으면 내 법은 남겨낸거지 아 당연하지 세머리가 됐어 대박 닮아야 된다 닮아 안녕 닮아 마리오 모자를 벗기면 안 된다 물가 추우니까 모자를 써야지 마리오 귀여워 모자를 쓰자 옳지 옳지 잘하지 모자가 왜 갚였어 조용히 해 모자가 튀어나왔어 일 아직 안 놔둬을걸 마리오가 마리오 버섯이잖 버섯 그걸 만들거야 이건 절대 실패 안 돼 일단 메추리알로 오 잘 깠네 도시락 도시락 처음 써본거 아니었어 어? 처음 써본다 괜찮은데? 얘네 얘네 어 조용히 이나저나 근데 얘네 얘네 얘도 좀 짜는거 어? 짜는거 맞아? 어? 짜는거 맞아? 이거 먹을때 노른다 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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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냄새 난다 왜 이렇게 무슨 풀이지?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완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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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저거 봐 음 맛잡 약간 퍼뜸 참 앙 뱅 emerged 퍼뜸